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그 교차적인 논리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둠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내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의 큰 구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과 또 삶의 문제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성품들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언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성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이고 무기이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이해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악한 힘을 이길 힘도 권세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말씀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 볼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갖게 되고 또 지혜를 얻을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암성하자 암성 자체, 머리에다가 기억시킨다는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물론 그건 힘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암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을까요? 기억에 담아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말씀을 암성을 잘 안 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시도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만큼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가족을 처음부터 사랑했나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지 않죠 만나서 함께 가족으로 엮여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낯설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애환이 많습니다 그러나 묶여있는 거죠 묶여있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보는 거죠 교회 다니면 또 속이 상했다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옆에 또 축복하려니까 옆에는 안 보고 또 딴 쪽 보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가서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무슨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즐긴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볼 거라면 사랑하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묶여있다 보니까 점차 점차 미운정 고운정 또 극율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또 역지사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상황이 그렇구나 또 세월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극율이 여기고 극율이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묶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아 이 말씀이 좋아서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게 잘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 믿은 분들에게 가장 단순한 구절 하나도 암성하라 그러면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붙지도 않을 거라고요 유행가는 끝까지 유행가? 요즘 이런 말을 쓴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래는 입에다가 붙여서 외우는 거 한두 개 없으면 사회생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입에 붙어 있는데 옛날에 LA의 이정현 목사님이 큐티 세미나 하면서 그랬어요 큐티를 아침에 하고 이렇게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어디선가 노래가 분홍 립스틱 노래가 나왔는데 하루 종일 그게 읊조려지더라고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아이다 분홍 립스틱 그게 하루 종일 입에서 맴돌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왠지 마음이 신선한 거죠 옛날에 그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자꾸 입에 읊조리 있듯이 그건 입에 붙는데 말씀은 입에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묶어 놓는 것입니다 묶어 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살죠 살면은 이제 한 성령님쯤 되게요 안 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 버리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꼭 일치되야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원래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대립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길을 막아요 발람의 길을 막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막아 성령께서 막으시는지라 무시하여서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걸 보면 저는 거룩한 정신분열 여러분 다 정신분열 환자죠 그래서 죄의 소욕이 있을 때에 성령의 소욕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제동할 힘이 없어요 악령이 사로잡을 때에 사울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수금이 이 사울의 악령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느낌과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붙잡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느낌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내 삶을 갖다가 막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문제가 언제나 비슷하거든요 자녀로 인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자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게 되풀이 될 거예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묵상하면 그 파트너십이 갑자기 거룩해질 리는 없잖아요 매일에 되풀이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늘 거기서 맴돌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삶을 가지고 적용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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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암송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의인 열 명이 소돔을 구하고요 열 개의 암송한 구절이 내 생명을 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점검하세요 내가 적어도 내 마음에 살아있는 구절이 열 구절은 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의인 열 명의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육체의 소역이 이끄는 대로 가지 못하게 나를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안에 열 개의 촛불을 켜서 예수님은 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개의 촛대 사이를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셨을까 물론 성소에 있는 매너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곱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마도 최소 공약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최소한의 구원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왜곡된 언어 우리들의 왜곡된 심사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들의 마음이 기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언어의 은사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찌르고 상처 입히고 부수고 파괴하는데 우리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죄의 목록은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야고버서 3장 6절 8절 보면 언어가 불의의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길들일 자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말과 언어는 우리들의 생각에서 온 거고 그 생각은 뇌쇼포들끼리 알아서 언어를 좋아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쓰는 말에는 시대정신이 깃들어 있고요 또 인간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이 악한 언어가 파괴하는 언어가 그리고 저주하는 언어가 우리 안에서 자꾸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언어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쓰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공하는 길은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the path to success But I don't know the path to failure 그러나 나는 실패하는 길은 안다 그것은 뭐냐면 Trying to pleasure everyone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실패의 길인 줄을 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Please God and God alone 하나님과 그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어는 타락하고 왜곡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관계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잘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뭔가가 다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방식 그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 안에 있으면서 대표 기도도 공례배 기도나 대표 기도도 심지어는 식사 기도를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누가 하는 거 봐도 밥 먹는 얘기는 별로 아는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기대해야 된다 식사 기도 때는 반찬을 보면서 기도해야 또 기도가 잘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떨 때는 식사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왜냐하면 식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부 끝나고 청년들을 위한 공동식사를 하면 대표 기도를 교육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또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되게 은혜가 많이 돼요 그거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말이 나타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약속이라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이 그리고 삶의 표현이 나와 주의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세상에 모르게 하라 이순신도 아니고 그걸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행동으로 증명하겠어요 행동으로요 삶으로 나는 나의 삶의 진실성과 진정성으로 나는 모든 걸 증명하고 싶어 몰라요 그거를요 그 진정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마틴 루터킹도 아니고 인순이도 아니고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근데 아니요 발설하지 마세요 내가 완전히 이룰 때까지 나는 발설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로 앞서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럼 하나님을 제일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 말로 앞서가시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자기가 먼저 표현하셨고요 우리하고 이룰 일을 하나님 먼저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말로 앞서가요 근데 나는 그게 싫대 나는 행동으로 증명하겠대요 그러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선포해야 돼요 집을 짓는 사람은 설계도부터 그래요 청사진부터 그럽니다 야 너는 실천보다 말이 앞서는구나 아니죠 그것은 완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는 기공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목사님에게 모르게 하라 그것도 좋은 계획 중에 하나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지만 그러나 와서 기도받고 시작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마지막에 잘 되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도 그런 거죠 그러나 선포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 쪽박 찰지 모르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부서져버린 모래성이 한두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발설하고 선포한 것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발설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한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모래성이고 카드로 만든 집이고 수수깡이에요 유리할 유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와서 인류를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모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군데 모인다 그런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 하였던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끝까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의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으로 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으로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으로 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죄에 빠진 인생은 언어를 어떻게 쓰냐면 관계를 파괴시키고 관계를 부정하는데 쓴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부정하는데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해요 마음이 상하면 관계부터 부정해요 마음이 상한 그 이유와 내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상하면 관계부터 부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둬! 그만둬! 이제 그만하자고 이 질긴 인연을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이렇게 단말마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뭐를 저주하냐면 관계를 저주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악한 마음 관계를 저주하는 마음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왜 관계를 저주하냐고요 그쪽으로 비약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저주하고 언어의 저주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성도가 뭐가 마음이 힘들어졌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려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된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비약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로 갈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망가졌거든요 관계가 망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은 밥에 뜸을 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슬리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마지막 완성을 못하게 마지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퍼즐을 다 맞춰놨어요 이제 다 됐다고 마지막 하나 하려고 했는데 와서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알송달송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으로 어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가 누구였나요? 베드로가 거역했죠 유다는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나요? 말로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선생님이요 하고 입맞추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엎어버리죠 가로뉴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엎어버리죠 그는 사하심을 받지 못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세 번 부인했는데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거짓말 용서받았어요 모세는 살인죄 용서받았어요 다윗은 가늠죄 그리고 사람을 죽게 내어준 거 그거 용서받았어요 물론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니죠 그냥 퉁친 거 아니죠 아주 망신에 아주 창피해 쪽팔림에 모든 거 다 하고 그래도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원 글씨 전과가 달리더라도 용서받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정한 이 까칠한 선지자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반대길로 간 거 그거 용서받았습니다 심지어 문하세는요 몰록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 그거 용서받았습니다 존 뉴턴은 수많은 아프리카의 영혼을 노예선에다가 집어넣고 그 노예선 밑바닥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 던지고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존 뉴턴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가 붙었지만요 우리 교회도 성씨가 몇 분 계시죠?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도 음란한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도 역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 주님의 구원사역을 완성시키는데 마지막에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것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보금사역과 구원사역을 뒤집어 엎는 것 그거는 사단적이에요 개인의 자범죄가 아니라 사단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것의 창끝이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안에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금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애통했던 것 하나는 내가 모든 삶에서 나의 불신앙은 내 은혜 없음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말기 암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 제자반 몇 끼인가 할 때 그랬을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할 때 항상 금요일 날 밤에 늦게 끝나면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자동차 사고도 한 번 났어요 휘발바 있을 때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내가 집에 가다가 육교 교각을 들이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끝과 칼끝을 겨누는 것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거의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언어는 성품을 드러냅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언어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 마음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 열매는 괜찮네 그런데 나무가 틀렸어 그건 마음이 비틀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좋지 않은데 열매가 좋다고 말하겠어요 분위기는 좋은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것은 내 성품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 언어는 그것을 반영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좋다 하든지 사람도 좋고 교회도 좋다 하든지 교회는 좋은데 사람 마음에 안 들고요 순 이름은 좋은데 소망 칠순 이름은 좋은데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순장님이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게 아니려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왜냐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말이죠 이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재하리라 말씀하신다면 뼈 아프지만 그건 주님의 선포이고 명령이죠 우리는 주님 나를 긍위력이 소서 긍위력이 소서 내가 주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라 34절에서 예수님은 뼈 아프게 뼈 아프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과 그리고 서기관 또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요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는 오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일점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세인들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걸 자기의 무기로만 삼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고 왜곡된 마음이 그들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품이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의 정신을 그렇게 봐야 하는데 안식일 규정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죽게 내어주려는 그들을 성령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비판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오랫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죄 안에도 여러분에도 비판할 것이 한 30만 가지쯤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게 비판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는 20년 이상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면서 초록이 동색으로 가면서 엉망진창으로 다 부패해 버렸거나 아니면 정말 순방향의 공동체를 이루거나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비판하는 무슨 일만 성경학교만 끝나면 반성회하고 서로 문제점 찾아서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반성회를 없애고요 평가회를 없앴어요 물론 우리 교육자들의 목표 보고서에는 개선점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거나 아니면 논공행상하거나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고 또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인간 사회를 담게 되고 인간의 언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는 뭐 본이 아니게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이 아닌 악한 말은 내 안에 쌓여있는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을 찾아 끌어올려야 돼요 선을 찾아 끌어올리면 그것은 내 안에 자꾸 쌓이는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어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언어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성을 많이 하면 그 찬성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선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느냐?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을 무시할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휘를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듯이 이런 모순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25년의 주제를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선물을 받고 모순절에 사람들은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처럼 역시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해치지 않고 모으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뜨거운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큰 일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열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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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